옆집, 어른보고 인사도 안 하니? 야, 야, 갑자기 한혜미가 살기태! 말도 안 돼! 어이, 부족충디. 아줌마. 멀쩡한 사람 바보 만들지 말고 당장 헤어 주시죠. 얘 싸가지 봤지? 어? 아주 그냥 싸박싸박. 엄마 노릇도 못하는 주제에. 한혜미 씨, 옆집 사시는 분이? 한스타는 좀 주책 맞아. 지윤 씨! 누나! 맞죠, 한혜미? 정답! 실수 안 하면 우린 다 끝장이야. 어? 갓 지윤 형이랑 사귀는 아줌마다. 엄마가 칠청 사는 아줌마 미쳤다고. 현미야. 아아아아아! 아니. 아아아아! 아아아아아아!! 진짜, 현미야. 이거 왜? 아아아아아아! 너?